장악기, 장악기, 장악기! 오!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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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해 봐라! 갑니다! 도착했다고 집어들려! 저승사자라고? 우리만큼 착한 애들여 밀베 너무 너프 시켰잖아 이게 왜 밀베냐고 카구팔 게이들 아, 밀베 너프됐어요? 아니 너프된 거 아닙니다 템이 너무 안 나오잖아, 너프지 우리 땐 말이야! 1백하면 3톡은 2명씩은 끼고 나왔어 톤째가 있었어 우리 가르타가 있었어 아저씨,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아, 내가 말이야! 8배율 있었네 들고 와요 카구팔입니다 오케이 어차피 4배율이 있기 때문에 햄을 저렇게 뺏다니 원래 인생이랑 그런 건 구독과 알림을 누르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면 문상을 매일 2매에게 드립니다 개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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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펍시 운영자님 보고 계셨네, 아이고 잘 나오네요, 네 아, 영자님 보고 계셨어요? 영자님 MC명 언제 삭제? 보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친영입니다 뭐하는 건데? 어, 예 이제 슬슬 MC명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영자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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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거 저도 안 쓰는 5탄 나 총 60발 그 밀베에서 밀베에서 총 5탄 60발 인정? 인정? 인정 그냥 저 누나가 파밍 못한 거일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영자님 김블러가 저 고의적으로 티키를 했어요 됩먹여주세요 오, 영자님 영자님 백업 파트너라고 지금 oqu나와 권력반명이었어요 파트너 막 죽일 거야 무 plants 역시 김블러 2상 합격 아, 현황 감사합니다 최현아 버그가 제일 좋은 차니까 애가 줄게 미논 어우, 너무 고맙다 현실세계 존재해선 안 될 쓰레기 영자님 저희 김블루님은 항상 깨끗한 플레이만 하십니다 너무 문제없습니다 헛소리하지만 있는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일보인입니다 여러분 신경쓰지 마십시오 오빠 еди해자의 입장에서 오빠한테 오빠 헛소리 하지마 이면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경쓰지 마십시오 6배? 영자님이 우리 지켜보고 계셔 아이 참 아 맞다 운영자님 혹시 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가 코리아 서버에다가 수우명 저격 오늘 처음 만나봤거든요 혹시 방보를 안 치여보세요 한 명 하나 헤드 왼쪽에 두명 둘 헤드 둘 헤드 때렸어 나이스 준향님 박스 뒤에 두명 기절이고 정확히 여기 있어요 여기 3번핑 이쪽에서 볼걸? 이쪽에서 넘어갔는데 상자 뒤로 킬킬킬킬킬킬 나이스 형님 나이스 나이스 시청자야? 야 죽은 놈들 말해봐 너 저격 아니야? 저는 육신이 없습니다 저는 육신이 없습니다 라는데 안돼 이러면 야 아쉬웠어 못까지 왔어 이러면 안된다 혼나 접니다 오해 노노가 뭔소리야 약 좀 많을거에요 어 뭐야 야 옵저빙 하신다 여기서 영자님의 목소리가 들려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여기서 방플하시면 어떡해요 하늘에서 어떻게 관전하는거야 이벤트 모던데 뭐야?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계시나요 우와 우와 짱 신기하다 방송 보는게 아니라 게임을 실시간 관전하고 있어 겁나 신기하네 어디있냐 연다야 아 아깝다 와 삼십 방향 지금 시프 잔뜩 있는곳 어 어디? 아 저기 응 응 응 응 응 세 ainsi 500 x4 5 6 500 정도? 각기 다트리기 오케이 하.. 지금 뺏어버리네. 오른쪽 빤$. 어 맞았다 한 대 맞았다 야 나 차 지나간다 잠깐만 그럼 που 하는지.. 어쩐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요? 아이고 올 때 메로나. 가자. 연다야. 조심해. 얘 진짜 만날 줄 몰라. 저긴 저 혼자 일했어. 들어가유! 내려! 올 때 메로나. 운전자님 알아들었어. 딱 거기 여기에 템이 있을까? 차. 차. 205도. 305도. 305도. 이리로 온다. 저거 안 죽은 거야? 어. 길리. 길리 안 죽었네. 1, 2, 3, 4, 5. 왜 안 죽지? 1, 2, 3, 4, 5. 점프 시작. 어 뭐야. 나 살리는 게 헤드 맞았어. 연막 좀 깔아줄래? 설마. 연다부터 살려. 여기서부터 살릴게. 그럼 기어와. 핵은 아니야. 총소리 들었어. 가까워 왔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한 명은 봐줘야지. 너 헤드 나갔냐? 어. 야. 최연 누나 최고. 연도 뚝. 다시 간다. 저도 뚝배기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뚝가 맞는데. 185 자기장. 어 뭐야. 핵이야. 은혜자님 핵이 있어. 이게 어떻게 핵이 아니야. 핵이야 이거는. 내 헤드까지 벗어줬는데 그 헤드도 깨버린 거 같은데. 야 나 점프하는데 뚝배기를. 주장님. 널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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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넌 잘못 건드려나. 우리 기다리지 않아. 집을 먹는 게 좋아요. 집 먹는 게 낫지 않는데. 그래. 커피. 야 마을 뒤에 문 열려있다. 아니 핵 진짜. 핵 경박사 했다고? 이거? 핵이? 알래알? 와 다행이다 그럼. 이런 미친놈. 아 아까 벽면에 있는데 멋있게 죽였어야 돼. 이러니까 경. 야. 야 AK 견작. 차 타고 지나가는데. 말이 안 된다 저거. 야 진짜. 근데 얘 뭐 쎅 아니에요? 눕는데 막 쭈앙 지나가는데? 기본 탓이야? 어 얘 쎅인데? 다른 거 보고 있어가지고. 나 보급 보기를 돌같이 해. 하지만 3레벨 헬멧이. 보급 보기를 돌같이 하라. 배틀 가운데를 피해야 될 게 있어. 이춘향. 보급. 장난이. 밑에 하나. 엣답. 연다님 차가. 꿀집이 있다. 꿀집이 있다. 꿀집 어디? 2층? 어 근데 오른쪽에. 살짝 보인 것 같아요. 꿀집 오른쪽에? 일단 자리는 좋으니까. 운동 뭐 시추천이야? 쟤들 한 팀 끝난 건가? 다섯 명 남았어요. 다섯 명 남았어요. 여기 한 두 명 남았고. 저기에 한 두 명 남았고. 총 소리 한 세 명 들렸던 거 같아요. 그럼 두 팀 남은 거 맞는 거 같아요. 총 우리 합쳐서 세 팀 밖에 없다는 건가? 연다님 아까 그 뒤에 도로가 움푹 파여 있지 않아요? 근데 저기 엣답 소리가 있었잖아. 애니 방에. 저기 하나 살아 있을 수 있어. 삼십니까. 어 괜찮아. 열 먹어도 괜찮겠네. 어 괜찮네. 자리 좋다. 뭐야. 일요. 엣씨 먹어도 좋다고 한 말 누구야. 먹어도 좋다고 한 사람 누구야. 엎드려. 나 먹어도 좋다는 말 안 한 거 같다. 엎드려 이 ㅆ. 어 괜찮아. 열 먹어도 괜찮겠네. 어 괜찮네. 자리 좋다. 왜 갔냐? 여거 보급 뒤에 한 명 있어요? 예. 좋지 않은 판단이었어. 에미사 스카 죽었다. 얘 죽었다. 뭐야. 어 죽었다. 쇠현은 술 탄다 던질 줄 알아? 개 멋있었어. 그럼. 이제 없어요 저기. 저기. 빌리 다 있으니까 저거. 아! 나이스. 그 옆에 집에도 있음. 아 쟤 자리가 좋아졌네. 응. 아 쟤 죽었댔지. 네. 죽었어요. 삼축하고 길리. 에미사 같던데. 그럼 저기 집 하나랑. 밀밭 쪽에 하나. 있다는 건데. 어 여기 하나. 어 그래 거기에 하나 있다고. 어 왜 거기 하나 있다고. 잡아요. 뭐 죽였다구? 어 너무, 너무 높이 던졌다. 하나만.. 했쟤! 어 기절? 어? 야 왜 기절이냐 그거? 오 쏜다 쏜다. 어디 쐈어? 그 밑에 놓사 밑에 놓사. 안 보여. 어 보였다. 어 안 보였는데 죽였니. 이건 쪼쪼님 탓이다. 쪼쪼님. 저기 움푹 파는데 저기 가면 되지 않아요? 저기 가면 되지 않아요? 이런 거 나한테 갑자기. 어 그래요? 그럼 가볼까요? 가다가? 연다가 각 잡으러 갔는데? 야 야 내가 좋은 아이템 있거든? 야 저기 투자 할래? 그거랑 똑같아. 연다코인 떡락이 없고 여기 있어. 혼수 죄송합니다. 쪼쪼님. 잘합시다. 잘합시다 나보다 먼저 죽은 두 분.